오늘 자주 이제 AI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트위터를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픈 AI사의 CHAT GPT는 CHAT 묻고 답하는 데 굉장히 좋은 그런 생성형 AI이고 여러분 이게 Good for Research 퍼플 엑스티는 그냥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제 방송에서 자주 다루는 것이 Good for Research죠 퍼플 엑스티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는 Good Morning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루두루 좋다는 뜻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Good for Coding은 이게 아마 엔스트로픽사의 클로우드라는 모델 같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맨 1등이 맨 위에 있는 것이 오픈 AI사의 기초 모델인 CHAT GPT 두 번째가 엔스트로픽사의 클로우드 세 번째가 퍼플 엑스티 AI사의 퍼플 엑스티 네 번째가 구글의 제미나이 여기 이제 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분야에 내공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HP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제가 방송 방향을 계속해서 이제 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방송 콘텐츠를 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목을 키워야 속임수를 당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CHP이라는 사람이 올린 방송입니다 중국이 이미 로봇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이 베이징에서 2시간 정도 20km를 뛰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면 행사라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로봇이 뛰는 겁니다 이렇게 한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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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로봇이 휴머노이드죠 사람처럼 생기는 로봇 이제 얼마 안 갔어요 이러면 가정 일을 이런 로봇이 도와줄 겁니다 휴머노이드 엄청나죠 이 CHP이란 분이 중국이 로봇 휴머노이드 발전이 아주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10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의 구익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뭐죠 영어 표현으로 포워드 루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포워드 루킹 소사이어티 앞을 보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계속 앞을 여러분 이런 내용을 다른 평론들은 많이 안 다루겠지만 기술 전문 하시는 분들은 다루시겠지만 저 연배의 정치 현안이나 사회 현안을 다룬 사람 이런 것을 많이 안 다룰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계속 저는 다루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보면 이런 뭘 느끼겠습니까 이 반도체 수요가 많이 앞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중국 업체들이 창신메모리 반도체를 사려고 하지 않겠냐 그럼 삼성전자도 타격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잘 극복하겠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지 모든 상품이라는 것이 저가 저 부가가치 상품의 고 부가가치로 가는 건데 디램은 저 부가가치 상품 레드오션화가 돼버릴 것이고 창신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잡아먹을 것이고 그러면 디램을 만든 업체에게 여러분들 남겨진 블루오션 새로운 여러분들 행금을 만드는 장소가 HBM인데 고대욕풍 메모리인데 그걸 지금은 SK하이닉스 선점했는데 거기서 SK삼성전자가 뒤떨어진 거고 그럼 궁극적으로 디램 기술을 축적한 창신메모리 같은 중국 디램 업체들이 마지막에는 또 HBM을 따라잡을 거다 그 경쟁 창신메모리하고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고 부가가치 상품에서의 기술 경쟁력이 계속 유지가 안 되면 그럼 중국 업체 함께 다 먹히는 거다 이야기죠 SK하이닉스가 지금 한 140조 정도 시가 종행이 되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방송 들으신 분들이 그럼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엔지니어 백그라운드가 막강해 가지고 SK하이닉스나 반도체 업종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그렇게 베팅해야 되는데 내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이야기죠 내 같으면 세계에서 가장 1등된 업체들만 모아는 반도체 섹터에 상장지수펀드를 사지 개별 주식을 못 사겠다 왜 그 분야가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냐 이야기죠 엔비디아 앞날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방송 드렸지 않습니까 한 1500명 가까운 사람한테 AI가 여러분 만든 시하고 유명인들이 여러분들 쉑스베 같은 유명인들이 지은 시하고 구분시켜 보니까 변별이 안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AI가 지은 시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허성구님께 저도 박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기에 아니 테슬라가 지금 잘 나간다고 이렇게 보지만 테슬라 앞날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사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전체 여러분들 액수 가운데 조금 비중을 줄이고 그냥 자기가 기술의 앞날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그 분야가 계속적으로 나아갈 것 같다면 그 분야에 여러분들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안 낫겠냐 이야기죠 모든 주식을 돈을 페토슬라 이름들 떼박으면 테슬라가 대박을 치면 부자가 되겠지만 대박을 안 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다시 원이처 하겠습니다 어제 시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시라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고난도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첩이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뭔가 하니까 AI가 지은 시가 사람이 지은 시하고 이런 구분이 안 될 뿐만 아니고 훨씬 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되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푸른색이 AI가 지은 시입니다 갈색이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아름다움 AI가 월등히 뛰어난 겁니다 imaginary 상상력 AI가 훨씬 뛰어난 겁니다 인스피링 사람의 의욕을 복도도는 AI가 뛰어납니다 릴리클 운율이라는 뜻이죠 AI가 더 뛰어나는 겁니다 의미 AI가 더 뛰어나고 무더 감정 AI가 더 뛰어나고 오리지널 창의성은 일치하고 전반적인 퀄리티는 AI하고 비슷하고 심오함 리듬 음성 주제 그 다음에 재치 유머 월등하게 여러분들 이 판단 기준에서 AI가 지은 시가 더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함께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번역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가장 여러분들 최고봉 영역도 AI가 다 침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제는 그냥 AI가 더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이 정보를 여러분한테 공유해야겠다 생각한 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AI가 어느 분야에 더 선호도를 받았냐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두 분야 빼고는 대부분이 앞선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제가 방송을 그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동안은 AI의 기초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전학습이 중요했고 사전학습을 잘 하려면 어마어마한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고 비싼 돈을 주고 NVIDIA의 GPU를 사가지고 데이터 센터에서 많은 전기를 들어갔으면 훈련을 시켜야 그래야 여러분들 AI가 굉장히 유능해진다 그런데 점점점점 한계 수익 그러니까 투입하는 학습 데이터에 비해 가지고 AI가 여러분들 똑똑해지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니까 사후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추론 단계에서 사람이 투입돼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 타임 테스트 트레이닝 타임 테스트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추론 과정에서 AI 기초모델을 훈련시키는 그런 작업을 오픈 AI사가 전개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집어넣어 가지고 AI가 여러분들 폭발적으로 똑똑해지는 스케일링 법칙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추론과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기초모델을 유능하게 만든다 이걸 테스트 타임 컴퓨팅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선행학습을 한 다음에 그 모델을 가지고 사람이 여러분들 몇십 명 몇백 명이 투입돼 가지고 강화학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만드는데 그대로 나왔네요 여기에 12시간 전에 MIT 랩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이 추상적인 추론을 훈련하기는 데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 방법이 상당히 놀라울 줄을 효율적이다 MIT 랩에서 논문을 발표했네요 사전 학습 외에 추론 과정에서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 방법을 통해 사람이 투입돼 가지고 여러분들 훈련하는 것이 스프라이징 이펙티븐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학습용 반도체 인 엔비디아의 GPU도 대신에 저전력의 고효율을 뜻하는 저가격 저전력의 추론 특화형 AI 반도체가 뜨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안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지금 AI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냐 초보 단계라는 거죠 이걸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칼럼이 실린 겁니다 아주 강력한 AI의 행명이 막 세상을 전환시키고 있다 이제 어바우트가 막 뭐뭐 하고 있다 이런 뜻일 겁니다 시작 단계라는 거죠 세상에 엄청난 변액을 깨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시도 그냥 대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글쓰기도 대체해버리고 번역도 대체해버리고 그럼 뭘 먹고 사냐 이야기입니다 이 갈름 이름 딱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크리스토프 밈스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이거 괜찮은 내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 AI한테 여러분들 입력을 해가지고 이거 좀 분석해봐라 이렇게 했더만은 닥터 요약 AI께서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의 행명은 구글에 있는 과학자들이 펴낸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그런 논문에 기초해가지고 모두 다 발전된 거죠 구글이 가장 첫 테이프 카팅을 한 겁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비슷한 출력을 생성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입니다 2017년도 구글 연구진에 의해 발표되었고 자연어 처리, 자율주행 자동차, 단백질 분자 슬기 등 다양한 분명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문명을 이해함으로써 자연어 번역에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서 단어의 의미 변화를 파악하고 더 나은 번역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AI 혁명의 기초는 2017년도의 구글에 속한 과학자들이 이름들 발표한 트랜스포머 모델의 기초에서 지금까지 발전이 있는 거죠 트랜스포머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비슷한 출력을 생성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으로 2017년 구글 연구진에 의해서 발표됐는데 이 알고리즘이 많은 사람이 확산됐고 알고리즘은 입력된 모든 정보의 관계를 파악하여 패턴을 인식하고 다음에 올 수 있는 정보를 예측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능력을 갖춥니다 한편 에볼루션일 스케일이라는 생물학 스타트업 기업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단백질 세일에 대한 AI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 단백질의 잠재적인 구조를 발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도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신약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로봇에 탁재가 되면 생산 현장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거죠 트랜스포머 기술을 이용한 AI 시스템은 분자 구축 블록에 주어진 서유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생성된 단백질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알파포드라는 시스템은 이러한 트랜스포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이는 혁신적인 단백질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언젠가 한 번 다뤘죠 알파포드라는 그런 기업이 새로운 단백질 설계를 과거 같으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을 몇 달 만에 마무리할 수 있는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합성하는 그런 작업을 AI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또 진화적 규모라는 회사는 물고기처럼 빛나는 단백질의 AI 발명 서열을 통해 자연이 만들어낸 단백질과 다른 새로운 분자 구조를 창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약 개발이 활용된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피지컬 인텔리전스 하는 회사는 모든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보편적 AI 모델을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현재 존재한 로봇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로봇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 회사는 대형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작동하며 최근에는 이미지와 통합하여 작업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 분야는 3D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입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 정보 외에 이미지 정보 영상 정보가 다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LLM 대규모 언어모델 대신에 LWM 대규모 월드모델 3차원까지 다 구현된 그런 모델들이 지금 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시스템은 스스로 학습의 세탁물 적기와 같은 어려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것은 로봇 공항의 중요한 기술력이죠 세탁물 적기를 할 수 있으면 설거지도 다 도와줄 수 있고 그다음에 조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MIT 연구자들은 유산 트랜스포머 기반 전략을 사용해서 로봇 내를 개방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이 유연하게 작동하는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일반 지식을 제공하는 단축키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고 한계와 예측 불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AI 혁명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고 기대치를 조정한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번역이 완전히 대체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AI 시가 사람보다 맞는 시가 뛰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이 대체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거니까 로봇이 대체를 하는 영역이 많겠죠 지금 여러분 체제임금이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서빙용이나 이런 로봇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이제 AI가 탑재가 되면 여러분들 숙련도가 계속 생겨나겠죠 이제 이걸 전쟁에 도입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량 생산이 되면 가격이 계속 싸질 것이고 이런 여러분들 뛰는 로봇이 전쟁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러면 가공할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학습하고 또 학습하다 보면 어떻게 대체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또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착실하게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착실하게 여러분 이제 그러면 보시죠 초지능 인공일반지능 이 용어가 굉장히 혼란하기 때문에 얼마 전부터 초지능이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 분야로 나누집니다 ANI 여러분들 이 A하고 I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중간에 N을 삽입하는 겁니다 NELLO 인공협소지능 그 다음에 AGI Artificial Intelligence 사이에 G를 포함한 겁니다 General 인공일반지능 여러분 그 다음에 ASI A하고 I 사이에 S를 집어넣는 겁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사이의 슈퍼 인공초지능 3단계죠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인공협소지능 인공협소지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지 생성 AI 챗봇 영상 생성 AI 법률 특화형 여러분 AI 여러분 전부 여러분들 농업 특화형 AI가 다 뭡니까 ANI에 속하는 겁니다 A하고 I 사이에 NELLO 그럼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AGI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럼 AGI는 뭡니까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AGI ANI하고 여러분 AGI 사이에 뭐가 여러분들 나오겠습니까 AI 에이전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 이 이름들 월드스트리트저널에 이렇게 좋은 이름들 칼리미식이었는데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약을 해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요약하더라 이게 뭐죠 ANI인 겁니다 Artificial NELLO Intelligence 약한 AI 약한 AI 인공협소지능이 이미 광범위하게 확성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번역 정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완결된 작업을 여러분들 미션을 줘가지고 여러분들 AI가 처리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게 뭐죠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도에 가장 화두가 될 단어가 AI 에이전트인 거죠 업무를 맡기면 본인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AI 에이전트 사람만큼의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가는 중간 과정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여기 보시면 이 ANI하고 여러분 AG 사이에 AI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ANI는 현재 가장 일반적인 AI 정해진 범위 내에서 특정하고 제한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AI 말한다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하는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에이사회생의 채치 PT 엔스로펙사의 클로드 퍼플렉스티 릴리스 리니어 이렇게 전부가 다 뭐죠 ANI인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AI 에이전트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게 더 고도화되면 사람만큼 여러분들 유능한 AGI Strong AI 인간과 흡수한 능력을 가지는 AI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특정 작업에 제한되는 ANI와 달리 광범위한 활동이 거쳐 정보를 이해하고 학습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향해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AGI를 구현하는 데에는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추론 능력입니다 추론 능력 그 추론 능력의 테이프 카팅을 한 것이 바로 오픈에이사회 GPT-01입니다 그것에 기반 두고 추론 능력을 더욱 강화한 것이 2025년 1월 달에 선을 보인 오픈에이사회 Orion이라는 모델이 될 겁니다 추론 능력이 바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 일반 지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빅테크들의 회사들이 추론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사람만큼은 똑똑하다 그럼 더 똑똑한 게 먼저 겁난 세상인데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인공 초지능 추론 창의성 심지어 감정 기능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인간의 지능보다 우수한 것을 말한다 ANI는 현재 우리가 보유한 AI이고 AGI는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인간 수준의 목표고 ASI 슈퍼 AI 기반의 궁극적인 종창침인 가상의 목격지를 말한다 여러분 ANI 넬로 AGI 제널 ASI 슈퍼 이렇게 탁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 정도 가고 있는지 파악이 다 되지 않습니까 조금 피곤하긴 한데 엄청나게 박진감 있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올지 참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게 된 거죠 계속 배워 가지고 조금이라도 실행에 옮기면서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천천히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나가면 마지막에 여러분들 거북이처럼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거북이처럼 젊은 사람처럼 토끼처럼 뛸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북이처럼 살자 하루에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겁니다 그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이런 모티브하고 여러분들 동인을 공병호 tv하고 함께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장할 겁니다 그게 바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씩 그리고 얼마나 이런 멋진 세상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이 나왔다 그러면 언젠가 내가 건강검진한 검진표를 쭉 보니까 아니 당지수도 여러분들 표시가 되지만 당화색소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걸 옛날 같은 경우는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당뇨를 전문하는 의사분한테 전화해서 알아볼 수도 없고 그냥 닥터에이아한테 물어보니까 당화색소가 얼마만 증상이고 당화색소가 뭘 뜻하고 당화색소를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쭉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좀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엄청난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별과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티끌 같은 존재인 거죠 영급의 세월 속에서 그 시공간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부모의 딸과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기껏해서 이런 사는 세월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정도 사는 거지 않습니까 찰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찰나인 거죠 그 찰나에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사람이 돼서 안 되는 거죠 저는 채널을 운영하는 철학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관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대세를 추종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40대 그냥 때려치우지 않습니까 때려치우고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have your own view입니다 자기 걔네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대세를 절대 추종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정치 논평을 어떻게 하는 건 관계가 없는 그 사람 그건 그 사람이 일인 것이고 그냥 내가 볼 때 내가 너희들 pilotips 보니 일루도 culantics 계속 가지고 hindsight 그게 나 Значит ть 이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